자 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캐스팅 루어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좌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좌대에 들어와 있는데 우와 캐스팅 루 갈게요 좌대에 들어와 있고 오늘은 지금처럼 캐스팅 루어 할 겁니다 포인트에 집어넣어서 액션을 주워서 오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좌대에 들어와서 요즘에 가보징어랑 광어 갈치 이런거 한다고 해서 자꾸 좀 정적인 낚시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캐스팅 낚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카메라 전체를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그래도 액티비트한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고프로를 가슴에 찼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얼굴이 안나올수도 있다는 점 얼굴 보고싶지 않으시잖아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럭이 바람이 많이 부네 자 입질 들어옵니다 오케이 히트 히트 어 히트 아 빠졌네 아 까비 자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거는 아 왜 이렇게 바람이 부러 자연식 좌대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이 좌대라고만 하면 가두리 뭐 물고기를 가둬놓고 잡는 그런 낚실들 아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바다 위에 그냥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놓은거고 고기는 알아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요런 자대를 보고 자연식 좌대라고 합니다 아 방금도 입질이 들어왔는데 깝이네요 제가 좀 너무 급했어 자 요런 자연식 자대들은 어 고기를 가둬놓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각 구역마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연어초도 있고 또 임의로 임의로 또 박아놓으신 인공어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초들이 좌대랑 뭐 요런것들이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초의 위치가 항상 바뀌죠 그래서 그 어초들을 잘 찾아내는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루어 낚시를 한참 많이 할 때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냥 넣으면 나오는 줄 아세요 오면 또 낚시로 오셔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넣으니까 안나와 아 여기 좌대 되게 안나오네 고기 없어 어 이런 식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거 증도 입질 들어와요 좌절을 똑바로 해야 보이시죠 누러오라 자 초리대 잘 보세요 초리대 보이시죠 아 요 구간 지나가면 안돼 물어 오케이 히트 네 히트 요번은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 얘 거긴 compassionate 힘내버리지 제가 지금 빡대 빡대 서프로 때거든요 그럼 הכ일수 Essa 인함을 물러들고 요격 Итак 도cus接 이게 키트 이거 뭐냐 물어긴늘모 맞는데 조리 일단Ads new 와 사이즈 대단한데 나와봐야 아는건가 또 와 이거 흰보소 가까이서 찍어드릴게요 야 이거 뽑아내기 힘든데 와 이거 손바지 지린다 이거 쩔었다 뭐이셔 알았어 털지마 털지마 어우 사이즈 보소 사이즈 보세요 이거죠 이거 우럭낚시의 재미는 바로 이거죠 지금 어제부터 와있었는데 손님들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영상도 못키고 자 누워 지금 다운샷 쓰고 있습니다 다운샷 보이시죠 야 사이즈 그래도 한 3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다 넣어놓고 또 한번 포인트에 던져보겠습니다 자 웜 정리하고 어 이 새끼 세게도 물었다 세게도 물었어 저 앞에 수어도 뛰고 난리입니다 난리 자 제가 한가지 미포자대 오시면 알려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다 왜냐면 저도 와서 낚시를 해야되게 되면 포인트를 다 공개할 순 없고 자 앞에 양식장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조류랑 바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붓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 저 통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나 여덟번째 혹은 조류에 따라서 아홉번째까지 저쪽에다 넣고 제가 지금 10호 뽕도를 쓰고 있어요 오늘 대사리입니다 대사리 물이 빠른 날인데 10호를 쓰고 10호 싱커를 쓰고 그리고 저 포인트에 가장 가까이 붙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아우씨 이게 먹어보다 오케이 저렇게 근처까지 가고 바로 낚싯대를 탁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 가라앉고 흘러가도록 두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베일을 닫지 않고 있죠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줄이 날리는데 요거를 줄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갈 때 가라앉을 때는 좀 놔주시고 바람 불 때는 살짝 잡아주시고 이제 가라앉으면서 줄이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 또 풀어주시고 손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딱 닫아주세요 베일을 그리고 텐션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텐션을 살살 많이 감지 마세요 흘러가게 둬야 되기 때문에 텐션을 유지하되 이 텐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 구간에 이 채비가 들어가면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입질이 안 온다 포인트 구간에 들어간 거 같은데 안 온다 그럼 내가 캐스팅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도 입질이 없어요 그럼 최대한 몇 번 더 조금 기다려보고 입질이 없으면 바로 걷으셔야 돼요 바로 걷지않고 천천히 앞쪽을 탐색하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광어인가 쳤는데 뭐냐 잠시만요 오케이 히트 광어일 수도 있겠어요 오우 야야야야 야 이거 힘 대다 야 이건 뭐냐 야 이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대 나 이거 끌어낼 사람 없네 우와 이거 힘 장난 아닌데 우럭 아닌데 야 뜰채도 없는데 큰일 났다 와 이거 긴급상황 보셨죠 방금 끌고 들어가는 거 와 뜰채가 주전에 없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광어인 거 같아요 한 방 빵 쳤었거든요 와 이거 광어인데 사이즈 좀 되는데요 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진짜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이건 광어예요 못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아이씨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죠 와 긴급상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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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긴급상황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이거 올리기만 하면 대단한 거 올라옵니다 어 나 팔 아파 지금 앨범 나간다 앨범 나간다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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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럭이어도 대박이에요 이거 우와 씨 우와 광어다 광어인데 와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다 씨 뒤집어졌다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드롯봉 해요 와 광어인데 이거 턴인데 와 제대로 물긴 물었다 광어인데 야 제가 드롯봉할게요 아 저거 털주마 털주마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야 둘미키로 가면 안 돼 하나 둘 아우 떨어졌다 씨 아 터졌어 터졌어 보셨죠 아 아깝다 씨 아 아 아 아 드롯봉 하는게 아니었나 아 내가 너무 혼자 너무 흥분했다 아 씨 고기가 너무 코앞에 있어 버리니까 너무 흥분했네요 지금 애쓰수다 오늘은 도저히 영상을 이어갈 수가 없 아 붕 싹 도록하겠습니다 아 Jugуж Daisy네요 드롯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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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막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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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officially 준비 Eng 손대 어떻게 뭘 놔두고 가냐고 여기다 담궈놓고 약간 녹아서 물 밖에도 한번 턴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자꾸 반쯤 올라오다가 탁 터졌어